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1. 극악한 죄인을 제외하고 대다수의 유대인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2.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아마 이 질문을 한 사람은 산상수음과 회개의 필요성을 계속적으로 강조하시고 소수의 사람들만이 충성스럽게 예수를 따르는 것을 보고 질문한 것으로 예상된다. 3. 이 질문에 예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4.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최선을 다하라. 왜냐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려고 하지만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다. 4. 좁은 문에 대해서는 마태가 더 상세하게 기록했다. 5.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왜냐하면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널찍해서 그곳으로 들어가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좁고 그 길이 비좁아 그것은 찾는 사람들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5. 예수님의 대답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6. 찾는 사람이 적다. 질문에 대한 확실한 답변이 함축되어 있다. 즉, 구원받을 자가 적다는 의미다. 신자들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심각한 교훈으로 생각해야 한다. 평생 예수를 믿는 신자들 가운데서도 소수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 예수께서 제시하신 대로 살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이란 무엇인가? 좁은 문이란 표현 자체가 들어가기 어렵다는 상태를 묘사한다. 일단 대다수가 가는 곳은 좁은 문이 아니다. 좁은 문은 편하고 안락한 길은 아니다. 자유롭게 선택할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하는데 그래서 선택의 폭이 좁아지기도 한다. 주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좁은 문, 좁은 길은 십자가의 길이자 고난의 길이며 자기 희생과 자기 부정의 길이다. 좁은 길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길이지만 넓은 길은 지옥으로 연결되어 있다. 죄의 짐을 지고는 좁은 길을 갈 수도 없고 좁은 문을 통과할 수도 없다. 따라서 죄의 짐을 진 자들은 넓은 길을 갈 수밖에 없다. 이어 말씀하시기를 일단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닫아버리면 너희는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이는 미련한 다섯 처녀에게 하신 말씀과 동일하다. 그러므로 신부들이 깨어 준비하는 것도 좁은 문을 통과하는 것과 같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그들이 한 말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쳤나이다. 그들의 고백에 따르면 교회의 신자들이란 의미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을 알지 못한다 말씀하셨다. 그들은 악을 행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이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슨 쓸데가 있겠는가. 신자가 거룩한 삶을 잃어버리면 거룩한 성에 들어갈 수 있겠는가. 좁은 문은 생명의 길임에 틀림없지만 찾는 사람이 적다. 역설적이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최선을 다하라. 이것이 주님의 권고사항이었다. 최선을 다해야 들어갈 수 있는 문이다. 먼저 앉아서 미리 계산해보지 않겠느냐. 당신이 지금 좁은 길을 걷고 있는지 따져보라는 의미다. 많은 신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채 안일한 길을 가면서도 미리 계산해보지 않는다. 당신이 지금 좁은 길을 걷고 있는 것이다. 당신이 지금 좁은 길을 går 1000리를 가진다. 당신은 지금 좁은 길을 걷고 있는 것이다. 당신은 우리의 자신이 상대별로 물고 있는 것이다.